제안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3. 총회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큰 2번 개정규칙규정 1. 헌법시행규정 2. 총회규칙개정 3. 총회 입원선거조례개정 4. 총회기관 및 단체 입원 대표 파성조례개정 5. 총회 보수규정개정 6.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례규개정 7. 고시위원회 조례개정 8. 총회 승교자 출석규정개정 9. 한국기독교사전 유물의 지정에 관한 지침개정 10. 국내승교부총회스포츠구원회 규정개정 11. 총회군선거교육자회 배치개정 12. 총회군종사관고생복사고시에 관한 조례개정 13. 해양도로선교회 정관개정 14. 총회 100주년 기능간 규정개정 15. 총회 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 대출 규정개정 16. 학교보면 장러의 신학대학교 정관 및 시행세칙개정 17. 학교보면 한일장신대학교 정관 및 시행세칙개정 18. 학교보면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및 시행세칙개정 19. 학교보면 대전신학대학교 시행세칙개정 20. 학교보면 대전기독학원 반남대학교 정관개정 20. 학교보면 대전기독학원 반남대학교 정관개정 19. 학교fs Pret过하게배踪 communautary 20. 학교 weer berm宗어나서 20. 학교명세카뇨